안녕하세요. 스포츠 지도학과 1호 학번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강채영입니다. 여러분들의 졸업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대학교 4년 생활은 어떠셨나요? 제가 리오올림픽 선발전 때 한 점 차이로 탈락한 경험이 있었는데요. 그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제 자신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4년 동안 노력한 만큼 졸업 후에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금메달을 따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경의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